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입니다. 오늘도 시에나 공기가 안 좋네요. 근데 날이 좀 포근해져서 자꾸 공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거 큰일이에요. 아침은 삼겹살 먹고 저녁때 나갔다 와서 또 삼겹살 먹고 뭐 먹샘 봉사 아니야? 먹사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로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매년 봄이 올 때마다 봄의 날이 화창한 날이 며칠이나 될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봄동안 몇 번 안 떠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황사라고 그랬었는데 황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미세먼지 그렇죠. 먼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매일매일 긴급 문자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사냐는 생각도 들고 맨날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답답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문자가 나중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공기가 안 좋습니다. 외출 주의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그렇게 가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오늘은 공기가 맑습니다 라고 할 때만 문자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자꾸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내니까 진짜 안 좋구나. 막 이렇게 고민에 빠지고 막 시리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공기절. 야! 나 가자! 야 문자 왔다! 약간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좋은 기운으로 가져오세요.